어머니 연합 기도운동 마마클럽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전주전북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린 말씀 부흥회 에는 전주전북 마마클럽 회원들과 전주 CCC,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혜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영혼의 지성소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예수의 DNA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전북, 다음 세대와 가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마마클럽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의 기도 모임을 조직했으며 전주전북 마마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정교회에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